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룩북을 찍어볼 건데 저 혼자서만 룩북을 찍다 보니까 지겹기도 하고 스타일이 좀 한정적인 느낌이라서 이번에는 제 옷장을 털어서 4년차 쇼핑몰 사장님이 코디를 해주는 대로 입어볼 예정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소개해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보실래요? 아니 못하겠어. 어떡하지? 여기는 아브라고 제가 정말 매일매일 거의 진짜 빠짐없이 입고 있는 쇼핑몰의 사장님이시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광고 같은 거 절대 아니고 항상 제가 선물해 주신다고 하셔도 제가 몰래 주문을 해서 사거든요. 재고 담당을 안 하다 보니까 모르고 발송하고 내가 입고 올리면 어? 너 뭐야 언제 샀어?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좀 이제 약간 내가 지분이 있는 줄 알고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처음부터 이 아브 사장님의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들이대가지고 친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절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코디를 너무 잘해서 뭔가 이제 소중이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말 어렵지 않게 모시고 왔어요. 어렵지 않긴 해.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 아브의 스타일링 자체를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뭔가 이제 레이어드나 좀 이런 코디 색조합을 진짜 잘해요. 저는 조금 데일리한 느낌이라면 아브는 힙함이랑 트렌디함이 조금 추가된 느낌으로 코디를 잘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쨌든 내 옷장에도 이제 다른 옷들도 많은데 사실 아브 옷이 한 60%, 70% 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색다른 코디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봄을 좀 맞이를 해가지고 훈녀! 훈녀 생정! 훈녀가 되는 생정을 조금 코디 생정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열어볼까? 그럴까? 이쪽이 니트고 가디건 그리고 여기 셔츠 봐봐 셔츠 거의 다 아브야. 진짜네? 여기 다 이거 봐봐. 내가 근데 이거는 한 2년, 3년 됐는데 절대 못 버리고 있잖아 이거.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완전 기본티고 기본티가 레알 게마는 아브가. 제가 원래 짧은 치마를 절대 안 입거든요. 근데 아브에서 나오는 거는 코디를 보고 너무 예뻐서 사긴 사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짧은 옷. 그리고 여기 청바지. 그리고 여기는 약간 좀 청바지 아닌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긴 치마. 한번 둘러보세요. 봄이잖아 그치? 응. 이거 좀 귀엽네. 귀여운 거 좀 빼둘게. 응. 그거 내 잠옷인데. 진짜? 일단 이거 귀엽고 포인트는 그거야. 오 저 여자 진짜 예쁜데. 너무 오타쿠스러운데? 아니야 남자 목소리 낸 거야.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 이거 레이어드. 이거 벌써 입고 어떡해? 짜란. 첫 번째 코디예요. 예쁘다. 너무 예뻐. 완전 진짜 완전 스타일리시한 훈련 같거든? 처음에 딱 봤을 때 가디건이 너무 예뻤어. 안에 그냥 티셔츠랑 같이 매치를 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고 좀 짧은 셔츠랑 같이 해서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팬츠는 무조건 짧은 거를 입히고 싶었는데 이제 초현이가 하체에 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중간 기장의 단바지는 오히려 하체가 더 뚱뚱해 보이잖아. 굵어 보이고. 맞아 맞아. 절대 못 입어. 그래서 확 짧아야 더 이쁠 것 같아서 완전한 숏댄츠. 셔츠 핏 자체도 허리가 좀 이렇게 딱 잡혀있는 그런 셔츠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가디건도 비슷한 핏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입었을 때 뭔가 이질감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뭔가 세트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랑 같이 입을 생각을 진짜 못했는데 천재야 아님? 이걸 볼 때 나 이게 글리터인 줄 알았어. 그냥 실이 밝은 색 실이 이렇게 콕콕콕 박혀있어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으면 글리터처럼 보였던 거야. 여기 중간까지만 잠궈도 이 허리 자체가 좀 이렇게 핏되다 보니까 부해 보이는 거 없이 이게 너무 예뻐, 핏이. 짜잔! 두 번째 코디인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팬츠는 아일렛 크로스 팬츠인데 무릎 부분에 아일렛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부츠컷 팬츠고요. 기장감이 엄청 길어서 일단 다리 길이에 보안이 엄청 좋은 팬츠고 완전 딱 붙지 않는 부츠컷이라서 그냥 흰 티 하나랑만 입어도 너무 핏이 멋스럽게 연출되는? 사실은 원래 제 옷장을 터놓은 코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디건으로 코디를 했었는데 상의가 너무 예뻐서 너무 확 묻히는 거야. 이게 가죽 자켓이랑 매치를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이 안에 게 돋보여가지고 사는 거 같아요. 이게 완전 박시한 핏인데 너무 과하게 오버되지 않은 핏이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고 내가 진짜 오버하게 자켓을 입으면 내가 안 어울리거든? 근데 이 핏이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 나도 저거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고 멋스럽고 이게 좀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 가죽의 뭔가 이런 소재감 같은 게 완전 찐블랙 같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빈티지한 블랙 느낌? 이 옷에서 제일 예쁜 거는 상의인데 맞아. 너무 예뻐. 진짜 대박이야. 빨리 저거 막 입는 날에 오면 좋겠다. 그치? 너무 예뻐. 일단은 이 상의를 내가 너무 추천하고 싶은 게 시스루한 느낌의 상의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이 소재가 아이보리가 아니라 핑크여서 비추면서 색깔이 더 예뻐 보여. 완전 유니크하고 제가 이런 스퀘어넥에 완전 환장을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좁은 스퀘어넥이 아니라 진짜 승모근 부분에서부터 내려오는 완전 넓은 스퀘어넥이어서 완전 어깨가 예뻐 보이고 말라 보이는 핏이고 이게 넓게 이렇게 스퀘어넥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어깨에는 짧게 퍼프가 들어간 걸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맞아 맞아. 뭔지 알지? 진짜 근데 이렇게 되면서 허리부터는 핏이 딱 잡히면서 이게 신축성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몸매가 그냥 개 좋아 보이고 지금 찌찌가 좀 커 보여. 청순 섹시해. 진짜 너무 예뻐. 원네스. 원네스. 그리고 이게 너무 난 좋은 게 지금 바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힙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귀여운 스타일의 가방인데도 이게 너무 잘 어울려서 귀엽고 막 힙한 느낌이야 지금. 너무 예뻐요. 어깨가 진짜 예뻐 보여. 어깨가 대박이야 진짜. 세 번째 코디. 진짜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예뻐. 내가 생각했을 때는 통틀어서 이게 제일 청순한 거 같아. 얘네 두 개 조합이 진짜 몸매가 완전 예뻐 보이고 캠퍼스 안에 있을 것 같은 말 걸기 힘든 훈녀 느낌? 아 이거 바지가 진짜 대박이야. 물 빠진 생지 느낌? 핏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저거는. 아니 골반이 너무 예뻐 보여. 그리고. 앞으로에서도 아마 고객님들이 거의 다 사셨을걸? 너무 예뻐. 그리고 뭔가 이게 엄청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제 키가 160인데 160 기준에서 길어보이는 기장감. 딱 신발 신으면 신발 끝까지 떨어지는 기장감? 이게 하이웨스트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배꼽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미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리 길이도 좀 길어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기장이 발등까지 떨어지는 기장이에요. 허벅지부터 무릎 밑에까지 워싱이 또 말라보이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약간 저처럼 좀 종아리가 고민이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진짜 이 코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한다고 하기 전부터 이게 너무 예뻐서 산다고 산다고 하다가 샀었어요. 근데 내가 제대로 이거를 코디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코디하지? 약간 좀 나는 겨울겨울하게 코디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입으니까 봄 캠퍼스 느낌. 진짜. 오프숄더니까. 너무 예뻐. 이거 포인트 소개해주세요. 오프숄더가 이게 단점이 팔을 올리면은 얘도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나는 이미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카프 두른 것처럼 약간 이렇게 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똥머리 그냥 머리 묶는다고 그냥 한쪽만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포인트가 이거래요. 이 버클이 이렇게 좀 조여져서 여기가 조금 주름지게끔 포인트가 잡히고 이쪽은 넓게 좀 언밸런스하게 떨어지는 느낌?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무조건 잠그는 게 이뻐. 너무 예쁘다. 소매가 엄청 긴 느낌이거든? 그리고 약간 벌룬핏이라서. 그리고 이게 어깨가 엄청 탄탄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 흘러내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흘러내림 없이 딱 잡아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흔할 수 있는 코디잖아. 근데 이 상의 자체랑 바지 자체에 좀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뭔가 흔하고 접근성이 쉬워 보이는데 딱 입으면 저 옷정보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지. 뭔지 알지? 완전 툭툭 걸쳤는데? 툭툭 걸쳤는데? 훈녀다. 맞아 맞아. 툭툭 걸쳐서 훈녀다 이러는데 어머 저 상의랑 바지 근데 어디꺼지? 약간 이런 게 궁금해지게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우리 소중이 분들도 조금 도전해보기가 제일 쉬운 옷이면서도 제일 뭔가 모두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이에요. 이 오프숄더가 넓게 떨어진 거면 조금 부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조금 넓게 시보리 잡히듯이 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손목 쪽으로 가면서 조금 슬림해지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소재 자체가 야들야들하게? 좀 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비칠 듯 말 듯 그치면 안 비추는 딱 그 정도의 얇기의 소재여가지고 딱 입었을 때 이렇게 차르르 흐르는 피 때문에 완전 말라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번째. 아니 그냥 오늘 전체적으로 진짜 다 그거네. 완전 캠퍼스 훈련 느낌이네. 이 바지도 제 옷장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분명히 예뻐서 내 옷장에 넣어놓은 걸 텐데 왜 입을 생각을 못 했을까? 나는 이게 한 번에 너무 사니까 이 절개선만 보고 내가 그건 줄 알았나 봐. 스트레이트 디니인 줄 알았나 봐. 이렇게 와이드를 좀 올랐던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원단이 살짝 얇은 편이거든요. 봄에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 절개선 때문에 다리도 길어 보이는데 또 내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기장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한테 다리 길어 보이는 정도의 기장감? 디테일들이 너무 많아, 예쁜 디테일들이. 그치. 그리고 컬러감도 살짝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고 조금 빈티지한 느낌의 눌린 데님이라서 좀 이렇게 포인트 되는 상의랑 같이 입었을 때 오바스럽지도 않고 너무 예쁘고 팬츠는 진짜 무조건 베스트 상품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꽤 됐죠, 올라온 지. 이거는 작년에 올라왔거든? 맞아 맞아. 아직까지도 저 바지가 계속 너무 많이 나와. 그래 이거 너무 유니크하고 약간 좀 이렇게 부츠컷처럼 붙는 핏이었으면 안 예뻤을 것 같은데 흔하고 근데 이게 와이드고 약간 좀 원단 자체가 얇으니까 더 유니크한 것 같아. 응 맞아. 너무 예뻐요. 로싱이 너무 빈티지해서. 니트 포인트는 일단은 두껍지가 않아서 꽃심추위는 무조건 진하고 입어야 하는 컬러감이 다 약간 파스텔, 비비드 약간 이런 색감으로 나와서 소윤이한테 이 컬러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너무 예뻐. 이번 주에 챙겨왔어, 내가.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사려고 하면 혼내는데 몰래 계속 사. 맞아. 그래서 옷장에 아픈 옷이 좀 늘고 있어. 와이드하게 스퀘어 넥으로 파여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보면 지하상가에서 보일 수도 있는 옷 같거든? 근데 입어보면 핏이 진짜 완전 달라. 맞아. 차르르 떨어지면서 엄청 고급지게 말라 보인다. 진짜 완전 딱 맞아. 그치. 그래서 난 처음에 보자마자 어? 이건 너무 좀 지하상가 느낌인데? 그래서 빌려고 했어. 근데 입었는데 그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예뻐.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약간 내가 입어도 너 핏이 나니까. 이거는 그냥 옷이 예쁜 거거든? 진짜 완전 말라핏 플러스? 오히려 더 입으니까 고급져 보이는 거야. 너무 너무 예뻐. 원단도 그렇고. 그리고 원단이 대박인 것 같아. 이게 원단이 좀 신기해. 조금 아크릴 느낌인데? 근데 신축성이 너무 좋은 거야. 그치. 원단이 너무 좋고 이게 실제로 봐야 색감이 너무 예쁜데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당기는 것 같아. 그냥 원색으로 당겨. 완전.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면 색감이 핑크 라벤더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메한 색감이거든요. 포도색도 아니고. 진짜 이게 약간 색감을 담기가 힘든 것 같아. 저 벨트백은 소윤이 옷장에서 찾았는데 너무 머리 좋아. 벨트로 매기에는 너무 흔할 것 같아서 또 코디가. 그래서 옆에 그냥 가방 매달아 준다는 느낌으로. 아니 진짜 천재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는 집에 넥타이 있으면 넥타이를 벨트로 해서 옆으로 묶어줘도 예쁠 것 같고. 요것도. 가방. 쟤 너무 귀여워. 난 사실 이거는 너가 안 골라 줄 줄 알았거든? 약간 조금 유치한 느낌인데. 귀여워. 이건 아니고 라벤더 핑크 느낌? 근데 이거 너무 귀엽죠? 근데 얘가 이렇게 보면 엄청 조그만 패딩백인데. 요 안에 끈도 있어요. 이렇게 끈.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직 언박싱도 안 한 상태. 이 룩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이 톤이 라이트하지 않아서 이게 오히려 좀 잘 맞는 느낌? 짜잔. 마지막. 이 코디를 위해서 이 룩북을 찍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아브 사장님의 완전 취향으로 아브에서 갖고 와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갖고 와주신 옷인데. 내가 촬영할 때 그대로 이렇게 입었었는데. 그니까.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그 아우터 컬러감이 완전 쿨쿨이잖아. 그래서 바로 챙겨왔지. 일단 나시가 펀칭인데. 너무 예뻐. 바스트 밑라인이 바스트를 꽉 잡아줘서. 다 밴딩인데. 진짜 여기가 그냥 밑가슴을 잡아줘. 입자마자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이거 진짜 여기 가슴 밑에 다 잡아줘서. 가슴이 커 보이는 거를 떠나서. 그냥 가슴이 너무 편하고. 이게 나시를 짧은 걸 입으면 사실 이게 좀 보일까 봐 불안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이게 잡아주니까 한번. 그럴 걱정도 없고. 진짜 이게 또 크롭하게 떨어지니까 너무 귀엽고. 이게 우리 둘은 특히나 니플 패치를 더 많이 붙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니플 패치를 붙이고 나시를 이런 밝은 류의 펀칭 나시를 입으면. 살짝 그게 니플 패치 라인이 비출 때도 있어서 뭔지 알지. 그래서 사실 나는 이거 입기 전에. 나 니플 패치 입었는데 괜찮은가 싶었는데. 이거 입으면 한 개도 티 안나는 것 같은데. 오 진짜네. 하나도 이렇게 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펀칭에다가 이렇게 얇은 소재인데. 딱 봤을 때 진짜 1도 그런 느낌 안 나고. 저 사람 저 사람 뭐지? 브라 안 입었나 봐. 이런 느낌 진짜 안 들고. 이 펀칭이랑 여기 밑에 프릴이랑 이 가슴 라인이 너무 러블리한데. 진짜 러블리한데 안 유치하다. 응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예쁘네. 이거 너무 잘 갖고 왔다. 그리고 이제 끈도 조절이 되거든. 아 그렇네. 그래서 가슴이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이제 조절해서 입을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어. 밀라인에 맞출 수가 있어서. 아 그러네. 보통 나시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치 끈 조절 되니까 진짜 짱인데. 그리고 바지도 설명해 주세요. 바지 너무 예뻐요. 이게 밝은 데서 보면 색감이 약간 파란색에 가깝거든. 남색. 그러네. 약간 블루홀. 블루홀 느낌인데. 남색이 나왔다. 어 이게 진짜 실제로 봤을 때 색감이 엄청 예뻐. 밝을 때 보면. 얘는 완전 완전 하이웨스트. 하이웨스트인데 나는 원래 하이웨스트를 별로 요즘은 안 좋아했어. 잘못 입으면 더 유치해 보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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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이거는 그냥 크롭한 기장감의 티셔츠를 안 입었을 때. 하나도 유치해 보이지가 않고 너무 무스러운 거야. 그치. 기장감은 엄청 긴 편이긴 한데. 스트레이트 짱 같으면서도. 맞아요. 와이드 짱 같으면서도. 부츠컵 같으면서도. 오 너무 예뻐. 무슨 바지지? 싶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는. 이 허리가 이게 딱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원래 요런 류의 바지들은. 허리가 딱 맞으니까. 배가 쫄려 보이는 느낌이거든. 근데 얘는 살짝. 조금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내가 말라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여유가 있어.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게. 이 다리 허벅지 라인부터도. 딱 안 달라붙으니까. 허벅지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또 일자로 뚝 떨어져. 끝에서 약간 퍼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입었을 때. 너무 말라 보일 것 같고. 맞아. 너무 다리가 길어 보일 것 같고. 이 위에라 완전 찰떡이네. 완전 찰떡. 진짜 대박이야. 그리고 이거 가디건이 대박이에요. 나는 이거를 처음 들고 온 거는. 무조건 딱 컬러감. 이거 말고 핑크가 또 있거든. 핑크는 약간 웜한 핑크 느낌이고. 얘가 약간 완전 쿨한 느낌인데. 색감이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안에 그 펀칭롯이랑 입었을 때. 그 러블리함이 너무 좋아서. 진짜 대박이야. 그 둘의 조합으로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게 버튼도 엄청 촘촘하게 다.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버튼이 엄청 튼튼하고. 잠궜을 때도. 별로 한 개도 유치해 보이지도 않고. 잠궈볼까? 잠궜을 때 엄청 예뻐. 진짜 튼튼하네. 너무 예쁜데? 잠궜을 때도 진짜 여리여리하고. 팔에. 데끼 느낌으로 이제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데끼가 뭐예요? 데끼가 거꾸로. 아! 튀어나온? 거꾸로 거꾸로. 박음질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데끼 느낌이라서. 만약에 프린팅으로 라인이 있었으면. 좀 없어 보였을 것 같거든요. 맞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더 유니크하고. 기장감도 딱 좋고. 딱 예뻐. 그리고 이게 나는 너무 좋은 게. 기장감이랑 소재랑. 이 팔이 너무 슬림하게 떨어져서 예뻐. 그치. 몸에 딱 붙는 느낌은 아닌데. 이 팔이 완전 딱 붙어서. 입었을 때 너무 말라 보여. 진짜. 완전.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기장감. 팔. 손등까지 약간. 조금 더 풀랑 말랑하는 기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입었을 때 짱 길어 보이고. 비율이 너무 좋아 보여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 몸이 딱 붙었으면. 진짜 쫄쫄이 같았을 것 같은데. 몸이 조금 여유가 있고. 완전 딱 붙으니까. 핏이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이렇게 쇼핑몰 사장님이 말아주는 봄룩북 찍어봤는데. 이번에 내가 느낀 게 있다. 역시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은 쇼핑몰 코디를 그대로 입으면. 진짜 반 이상 가는 것 같아. 근데 뭔가 그게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진짜 옷을 못 입겠다고 하면. 무조건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코디를 똑같이 벗겨서 입으면. 진짜 옷을 잘 입어 보이는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봄 되자마자 나 다 입을 거야. 진짜 돌아가면서. 이거 놓고 가시나요? 음.. 네. 주시는 건가요? 네.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 게스트 출연료 제가 이걸로 받을게요. 어? 여러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룩북을 올렸을 때. 아부의 옷들이 진짜 많았었잖아요. 아부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벤트를 열어주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반응이 진짜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 댓글 천 개 넘게 달린 말이지. 맞아 맞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장님이 이 대부분의 옷들이 아부니까. 이 중에서 예쁜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섯 분을 뽑아서 코디 세트 그대로 주시나요? 응. 코디 세트? 근데 대신에 1번 착장은 이제 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 빼고 2번부터 5번까지. 어쨌든 1번 빼고 중에서 골라서 내가 원하는 입고 싶은 착장을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다섯 분 뽑아서 제가 그 착장을 아부 사장님한테 뜯어낼게요. 아부 사장님이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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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